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. 제욱씨 월요병이라는게 있잖아요. 그게 사회적인 시착되데요. 주말에는 아무래도 늦잠을 자게 되니까 신체 운동이 깨져서 눈도 춥고 좀 해주고 무거워진다고 하네요. 저희 국군 장병분들도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오래 잘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시면 어려웠던 뿐만 아니고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지고 처지는 그런 뉴타가족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더위도 더우지만 여기 훈련하려 작업하려 진짜 힘드실 텐데요. 그래도 뉴타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세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팔아넘치는 뮤직비디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보시죠. 뮤직비디오 스타트! 마지막으로